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아저씨, 이 아저씨는 뭐라고? 토마스 제퍼슨 내가 좋아한 모든 게 다 있어 천둥, 번개, 비 넓은 공간 쿨 매워 사들 휴양 즐거운 하루 근데 어떻게 집에 갈지 모르겠어 그니까, 지금도 번쩍번쩍 난리 났어 인샤알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신이 원한다면 내일 집에 가길 인샤알라